안 나오고 여러분도 잊지않나요? 내가 이거 띄우는 거를 잘 못해요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질 것 같은데 자, 가겠습니다. 렛츠! 내 생명한 시간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너무나도 안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댕아 배웠니? 나도 팬있다. 결국 저도 상황 풀었어요. 감사합니다. 나 이런 거 갖고 싶었는데 세상에. 어머나 이거 나 맨날 고이 간직해야지. 복댕아 이런 거 빨리빨리 내가 음악 넣어주라 그랬지 않냐. 너 앞에 서있는 거 얼마나 새끼스러운 건지 아니? 말을 해라. 이 시기야 내가 말을 너 한글를 못 읽냐. 아우 나 저거 진짜 마음이 안들어. 가위 있잖아 막 여러분의 가위. 아우 나 진짜 마음이 안들어 쟤. 너 창고 치지 마 뒤에서 두고 하고. 이씨 웬수야. 아우 안 아파 부르기 너무 남자보기 없어가지고 가위가 떠주는 것도 그렇게 내가 다 찾아내야 되고. 아우 내가 진짜 못살겠다. 아우 내가 진짜 못살겠다. 아휴. 저희가 하는 말은 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여러분한테 대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있고 어머 쟤 말 너무 세다 이러면 절대 안돼요. 저도 알고보는 남자나리 같아. 앉아있어. 제가 제가 내가 그때도 좋죠. 그때도 좋죠. 그때도 좋죠. 죽어 살아나. 세월이 날아가. 새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사람. 거기서 오는 걸 하나가 이 대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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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맞춰져요 그 덩에 빠져서 어머나 이거 나올 만하다 쉬었다 나한테 감사합니다 이만이 돈을 오래 진짜 내가 좀 볼게 노래 노래 나를 위해 새삼과 그 일을 내 방에 타 사과의 작은 영국의 꿈이 나의 꿈 나의 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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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